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아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주는 법무총장 신설 방안을 개혁조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전국 6개 고검장에게 주고 법무부 장관이 이들을 서면으로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가 실현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마음대로 주물을 수 있게 됩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고검장을 앉혀놓고 추미애 장관이 마음대로 리모컨을 누르겠다는 속셈일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이던 조국 씨가 인선한 친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선 캠프의 검찰개혁 추진단장이었습니다.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던 조국 씨의 당부처럼 문명적 형사사법 절차가 구축된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신문 친녀 사람들은 아직도 남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사들이 두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은 공기역 감사를 지냈고 여당의 4.15 총선 후보였던 이상호 씨 구속에 따라 라임 사기 사건의 전방위 정관계 로비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권력형 게이트의 냄새가 강하게 진동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을 듣지도 사퇴하지도 않자 헛수아비로 만들고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을 겸직하다록 해 조국 국정농단 사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탈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자체를 봉인하겠다는 속내를 애써 감추려 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총장을 비검사, 외부인사로 임명하도록 한 건 역시 정권수사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비검찰 출신이 행정사문화 관장하는 빈 껍데기뿐인 검찰 행정총장을 맡는다면 정권 핵심 자리를 꿰차고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주 최소 10자리로 예상되는 고검, 시검장급 교체 인사에서 대부분의 자리를 코드 검사로 채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주 내로 검사의 수사고난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최종안도 내놓겠다고 합니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인사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다고 현 정권의 악취라는 권력형 비리가 덮힐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댔다고 검찰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역사의 후진입니다.